나는 좋았어요. 우리가 나눈 대화들이 좋았고, 내 연주를 들어주는 당신도 좋았고.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.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내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잖아요. 얘 뭘까? 뭐긴, 키스 받은 남자죠. 나 솔로예요. 남자친구 생긴 거면 말해줘요. 세컨드 안 해봐서 공부해야 돼. 다미야! 여기, 여기, 여기! 나는 우리 현이가 웃을 땐 제일 섹시해. 저, 저, 미친놈 미쳐.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집적돼서 알게 됐죠. 혹시 이분도 알아? 당신 양다린 거? 그럼 스칼라 씨. 아우, 미친 거 아니야? 폭행 전과가 있어요? 여기 프린트, 으악! 저희 유니콘은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합니다. 넌 회사를 공경에 빠뜨렸고 청문을 능멸했어. 회사한텐 내가 몸빵 대신해주는 부품인지 몰라도 난 내가 소중해요. 유니콘 이미지가 저렇게 폴랑인데! 여전히 1위라는 게 이게 납득이 되세요? 자, 여기 모인 분들은 앞으로 한 팀입니다. 점유율 역전팀. 내 지금 관심은 유니콘 제끼고 바로 1위 만드는 거야. 거기에 당신이 필요해. 그러니까 하잖아, 나랑.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죠. 1위는 어차피 우리고 급한 건 바로니까. 이제 당신이 불편해질 차례니까. 아마라 아마라